음악 안녕하세요. 월고 꿈그림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남석 작가님과의 만남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두 번째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모시게 될 작가님이요.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로 유명한 고정욱 작가님인데요. 우리 월고 꿈그림도서관의 서포터즈죠. 독한 친구들이 고정욱 작가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다는 마음에 정말 설레서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정욱입니다. 작가님 우리 친구들에게 간략하게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고정욱입니다. 제 작품들은 한두 번씩은 다 읽었을 겁니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라든가 까칠한 재석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안내견 탄실이 이런 작품들을 제가 썼고요. 요즘은 직접 만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지방에 강연 갔다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요즘 하루에 한 두세 개씩 전국에 있는 학교에 강연을 다니기 때문에 저를 직접 본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이렇게 일정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릉 솔량기 문화사랑방 이미송 선생님의 소개를 듣고 정말 흔쾌히도 저녁에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뭐 정릉이나 성북구와 인연이 좀 깊으신가요? 아까 이미송 관장님이 저희 동네에서 도서관을 하고 계셔요. 제가 정릉 4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소량기에도 가서 학생들과 만났었고 오가다가 가끔 그 관장님은 출퇴근할 때 인사도 하고 지역 주민이죠. 그래서 저는 성북구 주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독한 친구들이 더 우리 작가님을 뭔가 이웃에 계시구나 하고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성북구 주민이기 때문에 저는 작가님을 이렇게 가까이에 정릉에 계신 줄도 몰랐네요. 자주 만나요.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고정욱 작가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전 강연 영상 중에 작가님의 세 가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죽는 날까지 500권의 책을 내자. 두 번째가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책을 내자. 세 번째가 노벨 문학상 받기였는데 혹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5년 전에 우선 247권. 엄청나게 그 다음에 썼습니다. 네, 나라는 20에서 30개국 정도. 지금 300권 목표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은 그 뒤로도 한 몇 개국 더 됐고요.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은 차곡차곡 계단을 밟아 올라가고 있어서 그건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지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셋 다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선 지금 1, 2번이 잘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으니까 3번까지도 무사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독한 친구들의 이수진 친구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작가님은 혹시 작가님 말고 또 다른 꿈이 좀 있으셨는지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거 많이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다 아는 질문인데요. 저 원래는 이과였어요. 이과였어요. 이과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책을 지금 쓰신 거예요? 이과였다가 의사가 되려고 의사의 꿈을 가져서 저와 같은 장애인들을 돌봐주고 저와 같은 장애인들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그런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중고등학교 때 거시면서 이과 공부했는데 의대에서 장애인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 돌보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의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꿈을 바꿨죠. 문과로 바꿔서 작가가 되게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원래부터 작가인 줄 알지만 원래 꿈은 의사였어요. 그러셨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의사는 몸을 치료해줄 수 있지만 지금 작가님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또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멘트가. 맞아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해주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몰랐던 걸 알게 해주는 역할을 사실 의사들은 못하잖아요. 몸만 건강을 담당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삶, 건강한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 이런 걸 만드는데 조금 보태주는 영혼의 의사다. 영혼의 의사. 너무 좋습니다.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아쉬워 계실 텐데 저는 사실 가방 들어주는 아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안내견 탄시리를 좀 읽고 자란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독한 청소년, 독한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책은 지금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책을 준비를 조금 해놨는데 최신 시리즈들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미 대출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정연 친구가 이 책이 까칠한 재석이 책이 정말 유명한데 어떻게 이렇게 독자들의 취향과 관심을 잘 파악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 재석이로 계속 시리즈를 만들어내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저는 재석이를 처음에 쓰게 된 건 한 10년 전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선생님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아니 왜요? 내가 열심히 책을 썼는데 동화만 잔뜩 써서 동화책에 열심히 빠져서 책 읽는 습관을 드릴만 해서 중학교에 갔더니 작가님 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책을 멀리하고 게임에 빠지거나 딴 짓을 한다. 그래서 나보라고 출판사에서 좋은 청소년 책을 하나 써주세요. 제가 그럼 쓰겠습니다. 쓰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재석이라는 주인공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 친구가 어차피 계속 청소년으로 성장하니까 그 이야기를 이어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한 10권을 쓸 수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취업책이 안 나가면 10권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미리 짜놨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러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된 비결은 제가 매일 강연을 다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명함이나 저의 연락처를 학생들에게 많이 줍니다. 원하면 다 줘요. 고민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연락해라. 작가님이 그때 어떤 사람들은 시가 바쁘신 분이 왜 그런 거 하세요? 글이나 쓰시지. 그런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런 거 하려고 작가 된 거야. 어린이 청소년들하고 소통하고 걔네들이 정말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들어주고 이야기해 주려고 내가 작가 됐는데 이거를 내가 바쁘다고 안 하면 그게 무슨 작가냐. 그래서 지금도 이메일을 열면 항상 학생들이 한두 명씩은 자기 고민 이메일이 오고 문자가 오고 답을 또 꼭 해주고 이러면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생각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른 어느 작가보다도 조금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청소년들과 계속 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시리즈를 계속 쓰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이 재석이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재석이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야 이거 뭐냐 뭐가 있을 것 같다 그러는데 뭐가 있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 구상할 때 까칠한 두식이로 이름을 정했어요. 두식이랑 재석이 뭔가 실제로 두식이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느낌이에요. 그냥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선생님, 출판사에서 선생님 두식이는 약간 좀 무식해 보입니다. 체육 잘할 것 같은 그런 친구. 뭐 약간 뭐 그래서 내가 어 그래 그러면은 조금 느낌과 이미지이지만 그게 아이들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다 느낀다면 좀 바꿀 필요는 있죠.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까칠한 지석이는 어떠냐 그랬더니 또 지석이는 전교 1등 하는 애 같아요. 지석이는 또 공부 잘하는 이름 같은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켰더니 텔레비전에서 메뚜기가 나와서 아 저 누구냐 그랬더니 재석이래. 어 저 이름 괜찮네. 재석이로 하자. 그래가지고 재석이로 했는데 적당하게 적당히 공부도 하고 적당히 뛰어다니고 놀고 무난한 이름으로 잘 된 것 같아서 그 이름이 그렇게 나왔고 나머지 친구들 이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인터넷을 뒤져서 보담이 이름은 예쁜 여자 이름 쳤을 때 제일 예쁜 이름으로 골랐고 민성이와 향금이는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네. 민성이는 내 조카 이름이고 향금이는 저희 집사람 친구 이름.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다 따왔죠. 허락도 안 받고. 그러시구나. 근데 이 까칠한 재석이 앞에 또 까칠한이 붙었잖아요. 사실 책 제목을 짓기에도 정말 많은 고민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또 재석이라는 이름 메탄생 배경을 들었다면 까칠한 재석이가 된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까칠한은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한 까칠한은 약간 좀 부정적이고 약간 좀 반항적인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거친 재석이가 오히려 저는 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거칠한 재석이 맞는데 어린이들은 까칠한을 좋아한다고 음감이 조금 귀엽게 까칠한으로 했는데 그게 굉장히 한수였던 것 같아요. 신의 한수. 그래서 아이들은 그걸 까제사 까제돌 이렇게 얘기해요.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줄여서. 그 다음에 지금 뭔 소리인가 했더니 까제사 까제사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읽고 정말 친근한 책이다 보니까 그럴수록 이제 서로 굳이 긴 제목을 읽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줄임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청소년이 읽고 싶은 소설 1위 까칠한 시리즈가 굉장히 권수가 많습니다. 근데 처음 읽는 청소년들이 이제 가면 도서관에 시리즈가 항상 구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내가 뭘 먼저 읽어야 될까라는 고민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질문. 네. 어떤 걸 먼저 읽어야 좋을까요? 시리즈 물은 번호를 붙여놓으면 번호대로 읽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있어요. 재석이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어려서부터. 번호 붙어있는 책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와요. 이 중간에 읽으면 괜히 앞부분을 읽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앞부분을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재석이도 물론 그래요. 처음 나온 책부터 읽어와면 좋은데 내가 그거를 깨기 위해서 주인공들만 놔두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은 그대로 했지만 사건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책을 읽어도 그 작품 하나가 독립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앞에 그걸 읽으면 다 연결이 조금씩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벤져스 같은 영화도 아무거나 봐도 재미있죠. 나중에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도서관에 있으면 그냥 그거 빌려서 보면 되고요. 나중에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춰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리즈 중에서 그래도 작가님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애정이 가는 시리즈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애정이 가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볼 때는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두 번째 거 왜냐하면 2탄을 낸다는 거는 작가에게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개의 작가들이 시리즈를 낼 때 2탄이 1탄만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실망하고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2탄이 1탄만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2탄이어서 압박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그 당시 유행하던 재석이는 항상 그 시대상을 좀 반영하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사회에는 오디션 열풍이 불었었어요. 각 텔레비전이라든가 오디오 오디션 프로그램이 막 굉장했잖아요.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게 한두 개 있지만 그거를 좀 담다 보니까 연예계 이쪽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쓸 때는 가수 강월레쉬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때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취재하면서 내가 잘 모르는 분야고 일반화 되지 않은 분야라서 좀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가장 또 아픈 손가락처럼 좀 애정이 있는데 그 작품을 쓰면서 얻은 교훈은 너무 시대의 유행에 맞는 걸 쓸 필요는 또 없겠다. 그래도 또 이제 오디션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2탄도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만나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탄만큼은 못하지만 지금도 계속 살아 있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 이야기들이 이어져 가니까 다 소중한 작품입니다. 제석이 시리즈는 친구 간의 관계로 상처받고 그래서 너무나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는 방황하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좀 따뜻한 조언이 될 소설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에게 직접 조언을 구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익명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친구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별로 친구로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꾸 저와 놀고 싶어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놀고 싶어 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인기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그래도 나랑 부담스러운 모양이 안 맞아서 좋은. 이거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실은 안 맞는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너무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면 발전이 없어요. 전혀 다른 애들이 가끔 이렇게 들어와야 그 아이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보면서 내가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걸 바꿀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장애를 갖고 내가 중고등학교 다녔지만 저는 굉장히 활달한 아이들도 사귀고 얌전한 아이들도 사귀고 다양하게 사귀었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내가 배울 점이 있어요. 얌전하고 소극적인 아이는 자기 일을 굉장히 잘해요. 남에게 피해를 안 줘. 그건 배울 점이죠. 활달하고 떠들고 나더라도 덜렁대. 꼭 피해를 줘. 내 숙제를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귀찮아. 그런데 나를 즐겁게 줘. 웃고 떠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하고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굳이 맞출 필요도 없다. 그냥 다르면 다른 데로 친구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자꾸 나를 좋아한다. 좀 귀찮다. 그거는 좀 싫다. 또 싫은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 싫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성심성의껏 대하되 사람은 눈치가 빨라요. 얘가 날 진짜 좋아하는 건지 건성인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서서히 멀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다가왔다가 정 싫은 친구면 가도록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가는 점이 저도 사실 제주에 가장 친한 친구들이 저는 사실 활달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이러는 거에 비해서 좀 조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 제주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자기가 더 없는 거. 네. 저는 항상 보면서 아 저런 점을 나도 배워야지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익명으로 보내준 이 친구도 한번 그 친구랑 다른 점을 서로 이해하고 조금 또 친해져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주시고 또 아니면 이게 너무 스트레스라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면 기다려주면 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저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등단은 문화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이 당선되어서 이제 등단을 하셨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정말 많이 쓰셨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자기개발 에세이 2탄으로 나에게 나다움을 주기로 했다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우리 독한 친구들 청소년들에게 정말 딱 맞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에게 자존감이란 무기가 생겼습니다. 책에 이은 이 자기개발 에세이 2탄으로 책 소개에 나와있더라고요. 아까도 2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동을 넘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청소년 어른까지 책을 쓰시게 된 또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것도 역시 뭐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자기개발의 샘플 모델인 사람이잖아요. 남들보다 불리하고 장애가 있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가 있다는 건 굉장히 약자고 소수자인데 제가 그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남들보다 더 자기개발을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정말 많이 하셨겠죠. 출판사에서 소설만 쓰지 마시고 선생님 살아오신 이야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달려오셨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잔잔하게 좀 써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존감이 내가 강했기 때문에 자존감을 썼는데 책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두 번째가 나다움을 주기로 했다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첫 책 자존감은 옛날에 그런 류의 책 글들을 써놓은 것들 모아서 거기다가 또 몇 편 새로 써서 만든 책이라면 이 나다움은 제가 아예 새로 다 썼어요. 책 한 권 원고를 새 원고들이죠.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굉장히 애정과 공이 많이 들어가 놓은 거여서 이런 자기개발 책들도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고요. 재밌게 읽는다고 그래요. 재밌게 가르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겪었던 경험을 소개하고 있어서 저는 항상 책 제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서점에 가서 이 나에게 나다움을 주기로 했다라는 그 책 문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목을 잘 만들었네요. 제목을 이 나다움에 중점을 두게 된 그런 계기가 또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나 주면서 나다움을 잃은 고민이 내가 그림을 그려요. 예술가가 되고 싶어. 예술가 되는 게 나다움이잖아요. 예술로 돈을 벌고 싶어해. 부자가 되려고 그래. 이건 나다움이 아니에요. 예술로 돈 벌 수 없어요. 부자 될 수 없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장사를 해야 돼. 똑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은 공부하는 게 나다움이잖아요. 학교는 다니면서 딴 짓을 해. 게임만 하고 나오고 학교에 나와서 학교에서 자요. 그게 나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옛날 말로는 주제 파악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니까 뭔가 하겠는데 내가 누군지 그걸 정확하게 보는 다른 말로 하면 분수를 아는 거가 행복의 시작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나다움을 찾고 싶어도 그거를 굉장히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뭐가 나다운 건지. 급변하는 그 시기에 있잖아요. 좀 그런 방법들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요. 친구들 많이 만나면서 쟤는 저걸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아 이건 내 쪽에 나는 소질이 없구나. 얘는 못하는데 이건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이걸 저러는 친구 도와줄 수 그런 걸 알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좀 찾게 돼요. 내가 뭔지. 내가 이 여러 친구 가운데 나의 의미가 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 하는 걸 부러워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소중해요. 누구도 내가 뭘 좋아하거나 내가 뭘 잘하는 걸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 없어요. 일본 작가가 쓴 책 중에 학급에 있는 가장 따돌림 당하는 애가 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학교에 나가서 뭔가 특기 자랑을 해야 돼.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 노래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성격도 안 얘가 딱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까마귀 소리를 들어요. 까마귀 소리요? 그래서 학교에서 까마귀 소리를 내는데 실제 까마귀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학교로 날아온 거야. 얼마나 감동적이야. 그래서 그 아이의 까마귀 소리 진짜 까마귀 소리와 똑같아. 이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이거다. 그 까마귀 소리 낸다는 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는 그 까마귀 소리를 내도록 노력을 했고 관찰을 했고 연습을 했고 결국은 까마귀와 소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나다움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의 기준 또 뭐 세상의 기준하고 다른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이걸 찾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에게 나다움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때로는 단순무식하게 나답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또 작가님이 기존 강의들에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신 들이대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세계 최고의 대학은 들이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독한 친구들이 잘 들이대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들이대는 게 이게 세계 최고의 대학이건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못 들이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이대다가 실패할까 봐. 약간 깨질까 봐.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했다가 거절당할까 봐. 또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거 좀 하고 싶어요 했는데 선생님이 야 넌 못하잖아. 할까 봐. 아니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지 마. 학원 가. 뭔가 미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들이대했을 때 깨질 거를 염두에 두고 무서워하는 거죠. 들이대를 나오려면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 고등학교의 이름은 바로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와 들이대를 같이 나와야 돼요. 엄마 용돈 만 원만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안 돼. 아니 마세요. 이래야지 왜 안 올려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될 거예요. 예쁜 여학생에게 나랑 사귈래? 그랬더니 별꼴이야 그러면 아니 말어. 여자는 많아.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여유가. 저는 이렇게 들어보면 들이대보다는 아니면 말고가 더 어려운 느낌인가요? 어려워요. 아니면 말고가 못 돼요. 맞아요. 아니면 말고 할 줄 알아야 들이댈 수 있어요. 저녁에서 출판사 같은 데다가도 원고 막 보내요. 이런 거 봐줄래? 거절도 당해요. 그것도 여수님이 저 여유가 안 맞아 그러면 괜찮아. 딴 데 주지 뭐. 아니면 말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300번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런 마음은 어떻게 단련할 수 있을까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해보는 수밖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또 중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어디 중학교인가요? 아니면 말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최고의 중학교. 그건 바로 열공중. 열공중.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들이댔다가도 상처 입어요. 나는 출판사에다가 왜 들이댈 수 있냐. 내 원고는 참 좋은 원고다. 누가 봐도 잘 쓰는 원고다. 자신이 있으니까 이 원고 내주세요. 했는데 저 여유가 안 맞아요. 그러면 관두세요. 단축판사가 이거 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단축판사 주는 그럼 정말 단축판사는 하겠다고 그래요. 그건 왜냐. 이 원고가 잘 썼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건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디 취직을 하고 싶거나 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실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저 반장할래요. 그러면 리더십도 없으면서 안 돼요. 리더십이 있고 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을 때 반장하겠습니다. 핸드단 애들이 야 너 안 돼. 더 좋은 애가 있어. 그래 아니면 말고 내년에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풀어서 들었으면 지루할 법한 얘기를 뭔가 이런 열공중이라는 중학교 최고의 중학교에서 나의 실력을 잘 쌓고 또 아니면 말고라는 뭔가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유로운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들이댔 까지 강력한 목표를 향해서 추진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이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삶에서. 우리 친구들이 책상 앞에 이렇게 열공중 아니면 말고 들이대 이렇게 포스트잇 세 개로 딱 적어놓으면 앞으로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많은 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럼요. 저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대세요. 네. 이번에는 질문이 우리 독한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사서 선생님이 질문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도서관은 꿈의 공작소 부분에서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오해 관련 내용이 아주 마음에 와 닿으셨다고 합니다. 개인 공부방이 아닌 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취하는 곳이라는 이 작가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셨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도서관에서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고 계신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제가 도서관을 처음 접한 건요. 중학생 때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집에 있는 책을 읽을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책 사주세요. 책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군인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육군본부에 그때 근무하셨는데 육군본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시기 시작했어요. 나를 위해서. 읽었다가 아버지가 반납해 주고 정말 제대로 된 도서관은 대학교 가서 만났고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나와서 작가가 된 뒤로 도서관을 가끔 활용을 해요. 자료 수집을 하려고 자료 수집을 하고 가보면 열람실이라고 해서 고식 공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공간을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들 출세하려고 공공의 장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출세하려면 자기 돈 들여서 동네에 있는 독서실을 가야지. 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도서관하고 독서실을 구분해서 써야지. 왜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가끔 지자체 같은 데 가면 내가 없애라고 맨날 얘기해요. 이거 없애세요. 그런데 그게 또 인기가 있대요. 열람실을 만들면 표를 잘 찍어준대요. 그래가지고 표가 중요하냐. 이게 우리 정보와 지식 이 지식의 센터인 도서관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잘 이용해요. 왜냐하면 도서관도 책을 많이 읽고 지식과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잘 이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있는 책 한 칸을 10분이면 스캔이 끝나요. 내가 필요한 자료를 찾는데 목차 딱 피고 그 책의 제목 보고 목차 보고 내용 봐서 여기 이 책에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다. 그걸 벌써 알죠. 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딱딱딱딱 필요한 거 뽑아서 이만큼 쌓아놓고 그걸 펼쳐서 내가 원하는 지식을 찾아내는 거죠. 이 책에 이 책엔 많이 있네. 이 책엔 없네. 그래서 한 두 시간 세 시간만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찾아내. 딱 도서관에 떠날 수 있어요. 그게 자료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만 알면 자기가 와서 도서관에 도서 목록 분류된 걸 정확하게 알면 다 찾아요. 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고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어렸을 때는 주로 어떤 책을 좋아하셨는지 또 현재는 어떤 책들을 읽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의 독서는 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소설책 동화책 저는 스토리를 좋아했어요. 옛날에 그런 책밖에 없었어요. 어린애가 또 어려운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스토리 삼국지 열국지 초한지 이런 고전 작품부터 동화책 전집류 이런 걸 다 읽었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독서 2기로 바뀌어서 전공서 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전공서적을 한 15년 읽었고 박사학위 받고 나서 대학교 강의 나가고 한 20년 읽었죠. 그 다음에 작가가 된 것과 전공서가 겹쳐요. 제가 32살에 작가가 된 그때 이미 학자로서 논문 쓰고 강의할 때라서 그때는 논문 쓰기 위한 전공서도 읽으면서 동시에 작품을 쓰기 위한 자료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학자로서의 삶을 이제 적고 작가로 삶을 이제 제가 한 40대부터 본격적인 작가가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지금은 자료서를 많이 읽죠. 내가 글쓰기 위한 남의 책들 정보들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읽으면서 그 필요한 자료를 뽑아내는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작품 하나 쓰려면 최소한 장편소설은 한 100권 이상의 자료가 있으니 자료를 읽어야 되는데 재석이도 한 20권 읽어요. 관계되는 걸 읽으려면 20권을 한 달에 한 권 읽으면 20개월 읽어야 되겠어요? 안 되죠. 20권 읽는 거 빨리 빨리 쓰면서 또 필요한 걸 찾고 필요한 것도 사고 필요한 거 도서관에 가고 자료를 자료 모으면서 쓰면서 자료 보다가 앞에 쓴 게 틀렸는데 앞에 거 고치면서 함께 읽어주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작가님에게 또 다른 작가님의 인생 책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의 책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생 책이 되어가는 것처럼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인생에서 정말 나를 뭔가 바꿔준 중요한 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책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역시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스토리텔링에 빠져있던 그 시절에 제일 좋았던 책은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 그 책이 왜 좋았냐면 제가 장애가 있는 소년이 집 밖을 못 나가는데 톰은 뺏목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막 강물을 떠내려가고 동굴을 찾아가고 악당을 만나고 거기서 예쁜 여자친구와 갇혔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보물을 찾아내고 완전히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한 열 번도 넘게 읽었을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나도 모험을 하고 싶다 하지만 책을 이루면 모험하는 마음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책을 읽는데 그때 만난 작가가 니코스 카잔 차키스라고 그리스의 작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누가 권해줘서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치유가 되는 작품이에요 카잔 차키스라는 작가를 그때 알게 돼서 그때 그 사람 전집이 한 열 몇 권이 나와 있었어요 번역된 게 싹 다 읽었어요 대학 시절에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는 작가는 카잔 차키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60이 넘었거든요 이제는 또 그런 카잔 차키스의 영향도 좀 흐려지면서 이제야말로 이제 나의 이야기를 제대로 누구의 영향도 없는 나만의 독자적인 작가로서 우뚝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 통소의 모험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친구들도 똑같은 감정일 것 같아요 시국도 시국인지라 많이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없고 또 지금 청소년들은 사실 공부를 하면서 학원이나 학교에 갇혀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도 그런 모험이 너무 그립지 않을까요 그 역할을 주는 게 재석이에요 애들이 재석이를 보면서 왜 열광하냐면 여자친구도 있고 어른들 만나서 막 싸우고 그렇죠 그리고 위기에 빠진 친구를 위해서 정의의 주먹을 날리고 또 좋은 멘토도 있고 좋은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거에 열광하는 건데 제가 해서 그런 역할을 더 하는 거죠 애들은 비록 공부하고 있지만 재석이를 통해서 세상을 좀 배우고 어른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혹은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폭력에 시달리거나 외모지상주에 빠졌거나 이런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지혜를 얻고 대리 경험 대리 간접 경험 간접 체험을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 제가 어깨가 무거워요 지금 8권을 쓰고 있는데 8권은 또 애들이 좋아하는 주제 돈 돈 돈에 대한 주제인데 알바해가지고 아이들이 돈 벌고 돈 버는 과정에서 또 어른들에게 힘들죠 반대도 착취당하고 반대당하고 또 갑질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돈이라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과연 청소년들에게 돈이 무슨 의미냐 얼마나 벌어야 청소년이 돈을 버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쓰려고 쓰고 있어요 그래도 이 문제들을 청소년들이 혼자서만 고민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책으로나마 작가님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혜를 좀 얻으면 좋겠어요 제 책에서 제가 아까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 빠졌어요 저희가 아까 도서관에 대해서 독서실 도서관 얘기를 나눴잖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월고 꿈그림 도서관에 오신 뭔가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희 월고 꿈그림 도서관이 굉장히 왜 좋냐 하면 장애인 접근성이 좋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휠체어 타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 1층에 있고 평지에 있어요 제가 추천합니다 휠체어 있는 이 유튜브 방송 보는 친구들은 꼭 월고 꿈그림 도서관에 와서 이용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화장실도 제가 가봤어요 편하신가요? 잘 돼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도 잘 돼 있고 1층에 평면 안에 턱 하나도 없이 장애인이 다니면서 얼마든지 책을 꺼낼 수 있고 위에 있는 책들은 꺼내기 힘들어서 아마 사서 선생님이 꺼내주지 않을까 부탁만 하면 저희 친절한 사서 선생님들께서 친절한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하여간 친절한 사서님들 여기 원하는 건 언제든지 도와줄 것 같아서 여기 정말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오는 장애인 장애가 없는 유니버설 도서관으로 임명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동 도서관은 많았지만 이렇게 청소년 특화 도서관이 잘 없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독한 친구들처럼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위한 많은 책을 읽고 이렇게 활동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좀 와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월고 꿈그림 도서관에 오는 청소년 친구들과 또 많은 만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작가님의 저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많은 꼬리 질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작가님께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아주 좋은 말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좀 몇 마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부모님들에게 듣기가 좀 힘들 거예요 부모님들도 바쁘시고 또 선생님들도 바쁘셔서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의 고민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몇 가지를 좀 당부하고 싶어서 미니 강연으로 좀 짧게 꾸며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미니 강연 하려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당부사항 뭐 강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세 가지의 당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만나 보면 왜 고민하고 있나 왜 의욕이 없나 왜 열심히 살지 않나 이런 걸 이렇게 좀 봤더니 이유와 원인을 제가 찾았어요 첫 번째는 비교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그 비교하는 건 사실 우리 사회가 비교하게 만들고 있고 부모님이 또 비교를 합니다 엄친아 엄친 딸을 불러다가 걔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딘가 있대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잘생기고 앞으로 갈 길이 창창한 엄친아와 엄친 딸은 주변에 없어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있다면 소중한 엄마 아빠의 아들인 딸인 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네 집은 뭐 어떻다는데 누구는 공부 잘한다는데 이런 비교의 말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비교해서 어쩌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은 물론 조금 비교해서 자극을 주려고 하지만 그거 자극받을 정도의 아이들은 이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극받지 못할 아이들을 그걸 얘기해봐야 상처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하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이게 나다움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소중하다 부처님조차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얘기했어요 천하 천하의 나 혼자 가장 존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다 존귀한 사람 심지어 고정욱 작가님도 장애가 있고 이렇게 휠첫하지만 나는 한 번도 나를 존귀하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가장 소중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기 싫고 비교하기 싫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은 다른 작가님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그러면 나는 비교 안 하는데 나는 내 작품이 제일 잘 썼다고 생각해 제일 재밌다고 생각해 재밌는 사람 나의 독자들은 내 책을 읽으면 될 뿐이야 비교해서 누가 낫다 못하다 누가 훌륭하다 누가 훌륭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은 우리는 하지 맙시다 내가 공부를 누구보다 못한다 그럼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른 걸로 비교하면 어차피 비교하다 보면 누구나 거기에서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비교하는 버릇부터는 없앱시다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강연 가서 여러분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책을 열심히 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다 손 들어요 웃으면서 오늘부터 한두 아이가 안 들어요 왜 안 들어 오늘부터 안 읽을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걔는 부정적인 게 밴 아이예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싫어 뭐 뭐 뭐 해 안 해 이렇게 하면 왜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엄마 아빠 맘대로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 이해하겠지만 안 하고 못 하고 부정적이어 가지고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만약 선생님도 그렇다면 이 장애를 가진 몸으로 무얼 할 수 있겠어요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뛰어 다닐 수도 없지만 부정적이어 가지고 나는 장애인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장애인이니까 집에서만 살아야 되겠다 평생 그랬으면 저는 오늘날 작가 고정욱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장애가 있지만 저는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수 있다 500권 쓸 수 있다 노벨 문학상 받을 수 있다 전 세계 100개 나라 책 낼 수 있다 그거 못했다고 나에게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안 했다고 나를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누구와도 약속한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약속한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부정적인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맥이 빠져요 어디 길 가는데 가기 싫어 그러면 정말 가기 싫어져요 근데 가기 싫어도 가볼까 해보자 뭐 이렇게 하고 가면 그 길이 신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1년에 하루에 강연을 3번 4번 할 때는 저녁 때 되거나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정말 몸이 아프고 지푸드도 하고 가기 싫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절대 말로 가기 싫어 안 갔으면 좋겠어 얘기 안 해요 약속이 됐기 때문에 가야 돼요 이왕 가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서산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야지 오늘 부산에 가서 회 먹고 와야지 오늘 케이텍스 타고 오면서 기차 안에서 음악 들어야지 아 뭐 야 오늘 해운대 가봐야지 가면 피곤하죠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야 남들은 여기 돈 쓰러 오는데 나는 강연하러 왔다 얼마나 즐겁냐 이렇게 하면 내가 용기가 생겨요 재밌어져요 글 쓰는 것도 제가 책을 많이 쓰니까 원고를 계속 써야 돼요 머리가 아프고 지끈지끈하고 눈이 아파요 그러면 아 못하겠다 아 피곤하다 아 쉬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말 하면 그 원고 안 하게 돼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다 오늘 다섯 장만 하자 오늘 석 장만 하지 뭐 그러면 쉴 수 있어 다섯 장을 열 번 한 열을 하면 오십 장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 오늘부터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말자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두 번째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게 참 안 어떤 사람은 저에게 선생님 어떻게 300권 쓰셨어요 열심히 썼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시간을 아껴서 쓴 거예요 1분 1초의 시간도 아까워요 그 시간에 한 글자를 쓰면 1년이면 365글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시간을 허송해요 가만히 있거나 쓸데없는 거 카톡을 보거나 방송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자거나 이러면서 물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친구에게서 문자가 오면 봐야 되지만 친구들이 오는 문자를 봤더니 안 봐도 되는 문자예요 모하삼 키키클클 대학교 앞에 왔음 떡볶이 맛 더럽게 없음 뭐 이거 어쩌라고 떡볶이 맛 없으니까 그게 인생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시간은 절제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좀 더 노력하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아니면 좋은 친구 만나서 공부를 같이 하거나 모르는 걸 물어보거나 그것도 하기 싫으면 엄마 아빠랑 놀자고 하든가 이렇게 시간을 유용한 데 써야지 나는 여학생들 제일 한심한 게 셀카를 그렇게 찍어요 셀카 100장 찍고 99장 지워요 뭐하는 짓이야 100장 찍으려면 한 30분 찍어야 돼요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저희가 더 찍고 나중에 뭐 건졌니 하면 쓸만한 게 하나 다 지웠어요 그럼 30분의 시간 어디로 간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시간은 마냥 넘쳐나지 않아요 어린이 청소년일 때는 좀 심심하거나 지루할 때도 있지만 그때부터 시간 아끼고 투자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다양한 취미와 특기를 가진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간은 참 아깝다 시간은 소중하다 이걸 늘 깨닫고 있었고 그 덕분에 지금도 작가가 될 수 있었고 남들보다도 책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자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시간들은 소중하다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세 가지 첫 번째 비교하지 마라 두 번째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세 번째 시간 낭비하지 마라 말아 말아 나도 부정적인 말만 했네요 긍정적인 말로 바꿔볼까요? 긍정적으로 시간을 아끼자 긍정적인 말을 하자 하자 그 다음에 비교하지 마라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알았죠? 마라 마라 해서 미안해요 마라탕이나 하나 드세요 네 이렇게 짧게나마 우리 청소년들에게 당부해 주고 싶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소년 고민 상담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제석이를 보면서 책을 읽고 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민이요 제 무리의 친구들과 제가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이 다를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치관이 다르게 당연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들의 가치관에 나를 맞출 필요도 없고 내 가치관에 그들에게 맞출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가치관이 다르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이럴 때 보면 친구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제랑 나랑 오랫동안 친해야 되는데 제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제가 나한테 삐졌나? 제가 나한테 섭섭한가? 너무 예민할 필요 없어요 친구들 저 중고등학교 친구 900명이 우리 한 학년이었어요 지금 친하게 만나고 전화하는 애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때는 소중하고 전부인 친구들이었지만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건 누구냐? 역시 부모님, 형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친구를 가족보다 우선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대개 친구를 가족보다 우선에 두고 있어요 청소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가지 마 그래도 친구가 나오려면 나가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친구에게 전화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나가지 말래 왜? 너는 친구지만 우리 엄마 아빠보다는 서열이 밑이야 허락받아야 나갈 수 있어 그런데 친구가 서열이 위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신경 안 쓰고 100만 원짜리 롱코틀, 롱패딩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빠들이 나한테와 상담해요 우리 애가 왜 이럴까요 미쳤나요 그러면 애가 서열이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윕니다 남들이 다 입으니까 자기도 입어야 된다 엄마 아빠가 돈이 없다? 중요하지 않게 이걸 바꾸지 못하면 엄마 아빠는 계속 그 아이의 등골 브레이킹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친구들 곧 헤어져요 저도 친구 좋아하지만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오래 남는 건 부모와 형제 그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고민, 가치관이 다르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른 거 인정하고 친하고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지만 넘을 수 없는 선을 넘게 하진 마세요 부모님을 거역하라거나 가족을 무시하라거나 이런 것들은 중심을 지켜서 너는 친구일 뿐이야 손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네 조금 우리 친구가 해결이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도 작가님이 해주신 말씀을 조금 귀담아 들으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잘 개선시켜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친구의 질문은 굉장히 심도 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작가님의 인터뷰를 좀 찾아본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 중에 차별과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네 작가님께서는 혐오와 차별, 폭력을 어떻게 견뎌내셨고 또 내재화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도 차별과 폭력과 편견을 많이 겪었죠 의대 가려다가 못 간 것도 그렇고 나중에 교수가 되려고 했을 때 교수가 되기 위해서 면접을 봤을 때 총장들이 장애인은 우리 교수 안 뽑아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당하기도 했어요 저는 뭐 이기기만 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주차장이 장애인용이 없으면 고생해야 되고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계단밖에 없으면 또 못 올라가서 차별당하고 있지만 저는 그러한 것들에 개의치 않고요 오히려 나의 실력을 쌓아서 그들이 나중에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고요 내가 누구에게도 지지하는 실력과 능력을 가진다면 그들이 나를 오히려 차별한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소중하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이런 마음은 내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줘요 저는 지금도 집에 가면요 머리를 쓰다듬어요 정욱아 오늘도 잘했어 짱이야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소중하게 지키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차별과 편견으로 정말 이 사람 내가 손 봐야 되겠다 너무 애는 나를 못 사게 굴었다 혹은 너무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나중에 갚아줄 방법이 있어요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게 갚아주는 거예요 짓밟았는데 얘가 자기보다 큰 사람 돼버리는 거지 그럼 그때는 숙이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리 내다보고 나는 소중하다 나는 차별과 편견의 억압에 굴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까 당부해 주신 것 중에 나를 소중히 하자라는 것과도 굉장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는 게 내가 나를 먼저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게 비교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중요하다는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 여러 책에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적절하고 적당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주 쉬운 요령이 있어요 쉬운 요령이 있어요 좋은 관계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뭔가 줘야 돼요 뭔가 주면 돼요 떡볶이 하나 사주고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연필 한 자루 주고 이렇게 자꾸 베풀 줄 알면요 좋은 관계가 유지돼요 유지하기 싫어도 유지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런 걸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학교 갈 때 친구들이 가방도 들어주고 업어주고 막 그러는데요 저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랑 좋은 거 있으면 다 나눠줘요 고맙다 이거 하나 가져 어 이거 하나 써 아 너 우리 집에 놀러와 라면 끓여줄게 이러면서 애들에게 베풀면 그 녀석들도 또 뭔가를 주려고 그래요 주고받고 하다 보면 좋은 관계가 돼요 안 돼요 그게 좋은 관계예요 다른 좋은 관계가 너랑 나 좋은 관계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뭐 하나 생기면 하나 나눠주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보러 가자고 그래주고 이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작은 걸 주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렇네요 아주 간단한데 애들이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추석이나 설날 선물 들어오잖아요 내가 다 못 먹어 주변에 다 줘 야 너 먹어 나 먹으면 다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미안하잖아 자기들 뭐 신기한 거 생각도 갖다 줘 주거니 받거니 친구 관계도 그렇게 먼저 베풀고 상대방의 입장을 야 이렇게 좋은 걸 나만 가지면 미안하니까 친구 줘야 되겠다 걔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러면서 생각하다 보면은 좋은 관계가 주지 오 저 이 이야기로 어제 제가 친구랑 맘난 이야기를 조금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친구가 너무 힘들어 하길래 이번 주에 제가 전시회 티켓을 구해서 저도 베푼 거죠 친구를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다 보고 나서 요즘 미술관에 예쁜 그림들로 만든 굿즈들을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맞아요 굿즈가 있죠 거기서 친구가 다시 또 제 굿즈를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 서로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요 뭔가를 자꾸 주고 베풀고 준다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디 어려운 괴로운데 야 선생님 만나러 가는데 나 무서워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이런 것도 베푸는 거죠 지금 방금 해주신 말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또 이렇게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사실 세 번째 질문이랑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냥 인사하고 만나는 친구가 아닌 진정한 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친구는 좀 어려워요 물질로 해결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뭐로 해결이 될까요? 진정한 친구는 진정으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진정을 해결하느냐 먼저 희생해야 돼요 자기 희생 희생 자기 헌신 진정한 친구는 그럴 때 생겨요 물질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정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고 있어 나는 싫어 힘든 거 싫어 근데 걔가 막 고생하니까 쫓아가서 같이 들어주고 도와주면요 그거는 물질 주는 것보다 훨씬 백배 천배 고마운 거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해야 그 사람이 희생과 헌신을 받을 수 있어요 안 줘도 괜찮아 왜? 내가 알아서 좋아서 준 거니까 이렇게만 한다면은 진정한 친구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듣다 보니까 저는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요 정말 헌신을 해서 친구를 도와주고 둘이 정말 진정한 친구로 나아가는 얘기잖아요 또 이렇게 가방 들어주는 아이 책을 읽어보면서 진정한 친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책을 통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싫다고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게 저의 입장을 잘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죠 껄끄럽거나 입장이 묘하거나 내가 실수를 했거나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요즘 좋은 방법은 SNS 아니면 카톡 왜냐면 말로 하기보다는 좀 텍스트 네 텍스트로 글로 하는데 문자는 너무 또 가벼우니까 손편지 손편지를 쓰고 조금 아날로그하게 그 다음에 약간의 선물 그 다음에 그런 걸 주면서 쓱 밀어넣으면 걔가 또 읽어보면 다 마음은 전달되잖아요 그럼 또 씩 웃어주면서 갚을 수 있어요 그게 안되면 그게 꼭 무슨 물질이나 편지가 아니어도 정말 그 좋은 친구를 다시 친해지고 볼 때는요 그 친구 볼 때마다 웃어주거나 그 부처님 말씀이 거지가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좋은 일을 해야 극락에 간다는데 저는 거지라서 남에게 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처님이 가난한 사람도 일곱 가지의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 보호시를 할 수가 있다 미소 띈 얼굴을 보여주는 거 무거운 짐 들고 가면 들어주는 거 어디 갈 때 먼저 가서 자리 잡았다가 그 친구가 여기 앉으라고 해주고 이런 것들로 너가 아무리 가난해도 보호시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한다면 다시 친해질 수 있어요 다시 친해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거 싫은 걸 표현할 때 요즘 SNS를 잘 활용하자 텍스트를 이용하자라는 말씀이 좀 와닿는 게 이게 말로 나 그거 하기 싫어 라고 하다 보면 좀 말실수도 많이 생기는데 텍스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리를 하면 조금 더 그 친구가 상처받지 않도록 고민할 수 있고 또 더 나은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좀 몇 번 읽어보고 보내야 돼요 상대방이 이런 표현에 싫어하지 않을까 잘 읽어보고 내가 개라면 이런 내용 보냈을 때 기분이 좋을까 몇 번 고쳐서 휙 보내버리면 나중에 또 그걸로 더 싸워요 너 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러면 어 나도 내가 실수인데 그런 편지 쓸 때는 정말 여러 번 읽어보고 고민 잘 써야 돼요 또 이렇게 좋은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6번도 좀 급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 싸워서 어색해진 친구와 다시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다시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왜 싸웠을까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싸운 원인을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요 별거 아닌 걸로 싸웠다 그런데 대개 싸우는 거는요 왜 싸우는지 나 알아요 대화의 기법이 부족해 대개 우리 청소년들은 너 전달을 많이 해요 너는 XX가 없어 뭐 내 가지가 없다고 너는 구려 뭐 내가 구리다고 싸움 거는 거는 너로 시작되는 말로 싸워요 그거를 반대로 그거를 반대로 그거를 반대로 나 전달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앞으로는 걔가 내 가지가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나는 친절한 사람이 좋아 나는 친절한 사람이 좋아 나는 좋은 것만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화나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앞으로 싸우지 않으려면 나 전달을 하는 게 좋다 나 전달 누가 시끄러울 때 야 너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 나는 조용한 데서 공부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너무 달라요 아 난 우리 교실이 조용했으면 좋겠어 그럼 왠지 그렇게 맞춰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떠들지 마 하면 뭐 너가 뭔데 나와버려 떠들지 마 이러는데 갑자기 아 우리 교실이 조용한 데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갑자기 자기한테 비난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말 전달하는 방법을 바꾸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좀 뭐 싸움 건다든가 좀 곤란한 부탁을 하거나 이럴 때는 거절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곤란한 거 얘기하면 입이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얘기해봐요 나한테 100만 원만 꺼달라고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돈 안 꺼주려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는 왜 돈만 꺼달래 이러면 갑자기 돈도 안 꺼주고 비난을 하면은 비난만 하고 다시 한 번 100만 원 꺼주세요 저 100만 원만 꺼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 좀 해볼게 이것도 거절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생각 좀 해볼게 그런데 그걸 그럼 사람 상대방도 생각해 본다는 건 지금 꺼주기 힘들고 거절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돈 꺼달라고 또 그래봐요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얼마 전에 아버지 도와드려가지고 100만 원 딱 떨어졌네 어떡하면 좋아 설명하는 거 못 꺼주는 이유를 그런데 이거는 아까의 묵묵부답보다 못해요 묵묵부답 제일 안 좋은 거는 안 좋지만 가장 빠른 거 있어요 다시 한 번 100만 원 꺼주고 오세요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옷 참 예쁜 거 입었네요 오늘 아 저 옷 입었어요 갑자기 이야기를 엉뚱한 걸 돌리면 상대방은 거절의 의미구나 돈 없구나 친구들 사이에 이런 기법이 있어요 그러면 싸우지 않게 돼요 괜히 그냥 대놓고 하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절대 그러면은 한 번 싸우면 돌이키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급적이면 싸우지 않도록 하고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낮은 날로 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또 왔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작가님이 강연해 주신 부분이랑 관련이 많은 질문인데 주말만 되면 게을러져서 공부나 숙제할 것들을 자꾸 미루는데 이런 마음을 잡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시간은 금이다 라고 종이 A4 용지에 100번만 쓰세요 그러면은 아 이 주말이라는 이 좋은 사실 시간은 금인데요 제가 강연 가면 얘기하지만 시는 우리에게 매일 24만 원씩 줘요 24만 원이요? 24씩 근데 그거를 되게 어떻게 쓰냐면 잠자네라고 한 5, 6만 원 7, 8만 원 써요 기본적으로 써야 돼 월세 나가듯이 네 그 다음에 밥먹리라고 한 2, 3만 원 써야 돼 그것도 기본적으로 학교 간이라고 또 한 10만 원 20만 원 써야 돼 그러다 보면 24만 원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몇 만 원 없어요 네 5만 원 채 될까요? 5만 원 안 될 거야 학생들은 3만 원 2만 원 근데 주말은 거의 24만 원을 통으로 받는 거야 그럼 이 24만 원이 귀해요 안 귀해요? 정말 귀하죠 정말 귀한 줄 모르고 그냥 게을름 피우는 거야 이 귀한 시간에 하고 싶었던 거 자기가 미뤘던 거를 규모 있게 잘 하면 그 다음에 정말 나머지 5만 원이 남아고 5만 원은 친구들 만나서 놀 수 있는 거야 잠잘 수도 있고 근데 그 5만 원을 일주일 내내 주말에 빈둥대다 끝내버리면 할 일도 못하고 그 24만 원이 허공에 훅 날아가는 거죠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이 좀 궁금한데 제 생각에 이 친구가 질문을 해 주신 거는 그래도 조금 더 낭비하지 말자는 아 디테일? 의지가 있는 친구잖아요 아 디테일? 네 그럼 노하우 좀 힘든 노하우인데 알려줘야 되나? 네 알려주세요 아 이거는 힘들 텐데 그럼 저는요 그날 할 일 있으면 이걸 적어요 아 먼저 적게 오늘 내가 할 일 빨래, 청소, 독서, 무슨 책, 무슨 책 숙제 뭐 뭐 해가지고 옆에다가 예상되는 소요 시간을 적어요 아 요거 30분 요거 1시간 요거 25분 그래놓고 옆에다가 스톱워치를 갖다가 스톱워치를 갖다가 스톱워치를 갖다가 시계 같은 게 필요하고 25분을 딱 맞추고 그걸 집중해서 해치우는 거야 만약에 3분을 먼저 끝냈다 그러면 나에게 선물 하나 줘야지 냉장고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거야 아 그런 거 너무 좋네 나에게 선물 주는 거야 딱 먹고 그냥 두 번째 거 도전 하고 또 30분 짜리 통해서 끝나면 또 나가서 나에게 뭐 빵을 하나 사주고 음 근데 만약에 실패 그러면 나에게 주기로 했던 선물 없어 아 나와의 게임을 하는 거야 음 저는 이걸 많이 써요 오 저는 그냥 뭐 계획표 작성 같은 거일까 봐 약간 걱정했는데 네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선물을 주는 거야 작은 선물을 오 그런 방법들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게임 1라운드 2라운드처럼 할 거를 작성해 놓고 게임하는 것처럼 상품 이렇게 작성해 놓고 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다 완결하면 저녁 때 진짜 큰 게임이 있죠 오 진짜 게임 진짜 큰 게임을 한 번 한 시간 할 수 있겠다 왜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진짜 큰 선물이지 음 또 오버에서 밤새면 안 돼 네 그렇죠 정말 하고 싶은 걸 뒤로 밀어놓고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먼저 해치워버리면 하루가 게임 같으면서 일요일 날이 끝났을 때 모든 일을 다 해 놓은 거야 오 재미있게 오 너무 괜찮은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 꼭 써보세요 오 좋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본 숙지 30분 뭐 이런 것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아무래도 작가님이어서 우리 친구가 이 질문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처음으로 중간 기말고사를 받는데 국어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또 국어 공부하는 방법이 좀 따로 있겠죠 국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거 참 안타깝네요 정말 어떻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부터 들어야 좋을까요 안 좋은 소식부터 네 국어 점수는 공부한다고 오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국어 점수는 공부해도 안 오르고 안 공부해도 그다지 안 떨어져요 우리 말과 글과 평소에 듣기와 쓰기에 대한 것 때문에 이거는 과외라든가 학원 간다고 해서 크게 불쑥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지금 국어 점수가 똑 떨어졌다고 한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책 읽기라든가 독서 이런 걸로 치유하는 수밖에 없어요 치유 공부가 아니라 좀 더 책 읽는 습관을 더 드리고 좀 더 국어와 우리 말과 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면서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좀 써보고 그러면서 물론 선생님이 하시는 국어 수업 시간에 수업도 들어야 되지만 기본적인 이해력과 독해력이 테스트하는 게 국어 시험이라서 이건 좀 시간이 걸려요 성적 올리려면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나중에 국어는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국어는 벼락치기 공부로는 안 된다 안 된다 평상시에 도서관에 많이 와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즐겁게 지내다 보면 국어는 잘하게 돼 있다 너무 미안해요 안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은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특별히 공부한다고 밤샐 필요가 없어요 국어는 책 읽고 즐겁게 언어생활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책들 위주로만 잘 읽어도 국어 정수가 오를 수 있다 모르는 글자 있으면 좀 써보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좀 관심 가지고 찾아보고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지식을 늘리고 내가 좀 더 사실 여가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양인이라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좋아요 텔레비전 낱말 퀴즈 쇼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자연히 국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국어 공부법이 좀 더 나를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겠어요 방송 가끔 보면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바른말 우리말 이런 것도 그냥 재미없어 따뜻하지 말고 어? 저렇게 틀린 표현이 저거구나 맞은 게 이거구나 하면 그게 하루하루 쌓이면 나중에 어디 가면 내가 바른말 하는 우리말을 잘하는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국어 공부는 공부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성적은 빨리 오르진 않는다 이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또 오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이 책들과 함께 국어 점수를 함께 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한 친구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상담까지 아주 후련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독하네요 그렇죠 독하게 질문하네요 네 이 친구들이 그 독한의 뜻도 있지만 정말 읽은 네 맞아요 정말 많이 책을 읽는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많은 좋은 질문들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중의적이라고 그러죠 네 한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이름이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가왔는데 뭐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제 짧은 온라인 특강이 인터뷰와 북토크쇼가 끝났는데 저는 끝나고 여러분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과 소통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 이메일 주소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이메일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시고 또 제 전화번호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나와요 공인으로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고 아니면 우리 도서관에 오시면 선생님들이 물어보고 왜 나를 뭐 나를 저기 뭐 괴롭히려고 전화번호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 대신 부탁은 전화는 걸지 마세요 제가 잠도 자야 되기 때문에 1시에 전화 오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럼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혹은 용건 알려주면 제가 언제든지 우리 다 같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답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월고 꿈그림도서관에 있는 친구들은 연락 주시면 사실 이 앞에서 간단한 차와 함께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 앞에 와서 책 들고 오면 내가 집 앞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서 사인도 해 줄 수 있어요 많이들 와요 그렇게 찾아와 가지고 하고 아니면 뭐 거기 소량기 도서관으로 와도 되고 그럼 제가 책 대신 사 가지고 와야 돼요 도서관 책 들고 와서 사인받으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이렇게 우리 성북구 친구들 월고 꿈그림 도서관 이용하는 친구들 정말 행운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고정욱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월고 꿈그림도서관은 기존 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이 재난 시기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 활동을 새롭게 개발하면서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도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오프라인을 온라인과 함께 병행하여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월고 꿈그림도서관과 함께 이 힘든 시기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책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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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